으 첫번째 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지의 서브 입니다 전지 첫 들을 또 잘 활용해 겠습니다 자 전지가 아 이시연 렛 하면 정신을 못차리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연타 공격을 계속 얻어받을 수 있습니다 긴 서브 이었어요 아 이시연 선수의 반격 이었습니다 자 네틱 얼림 이시연이 서브를 받고 다시 두포인트 리드 전지 아하 떴어요 전지시 리시브 이었습니다 이시연의 그렇게 하면서 전지 선수를 흔들죠 3 어 저 후 같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렛 아 아 또한 번 아 전주희 회시 세븐홀 접전이 또 이어지고 있구요 조선수의 맞대결 렐리 7대8 역전 허용한 이시호 야 네 서브득점 접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주희가 앞서갑니다 이번엔 전주희 아 아 아 전지온 cord 나 단 한점 tile 이시호와 Sergey Soviet 서브로 두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아 전질person습이다 과감하게 처리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알려졌 랩 전지희 앞서 있는 이시온 이시온 이시온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만큼의 손목의 힘 회전량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 이시온 바로 선전 좀 더 정교함이 필요한 이시온입니다 이시온 짧은 푸시 이후에 탑스피 이시온의 서브 일렛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번엔 박자 아 서브 범실이 또 이시온 아 나갔어 7대6 야 바로 강타가 그 볼 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뭔가를 해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시온 두 선수의 경기 재개됩니다 나 나갔어 매치 포인트 전지희입니다 전지희 전지희 이 시각의 제목은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.